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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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2연했어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지현수랑 일라이신 아시죠 이만하잖아요 그분들을 봤을때 무당시점을 봤을때 이분들이 재결합을 해도 되는지 어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유가 애가 불쌍해서 산다 그것도 둘째치고 남자가 내가 봤을때는 무능력해요 일라이시가 행동거지나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런게 자기가 좋으면 좋은데 자기가 싫으면 모든걸 버리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민을 갖고 미련을 갖는다고 살아도 파국으로 이어진다는거죠 또 헤어진다 이슈화 때문에 당분간은 방송을 위해서 찍을텐데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나중에는 피해를 입지 않겠나라고 보이는거죠 만약 결합한다고 하면 다시 또 위원한다 내가 봤을때는 산다고 해서 또 헤어진다 지현수씨 내가 봤을때는 집착이 좀 심한편이고 자기의 자기건이 이래야된다라는게 뚜렷한 방치를 해야되거든 좀 내벼려 둬야 되는데 불안한것도 조금 내가 봤을때 있고 일라이시랑 지현수씨 궁합이 안맞는다 애초에 합의 잘 들지는 않아요 궁합이 그러니까 서로 사는게 돈도 나갔을거고 금전도 나갔을거고 삶을 잡고 서로가 삐걱대했을거고 부부공인은 사기가 좋으면 예를 들어 시댁식구에 문제가 있어도 잘 버티고 나거나 아니면 모든걸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정치를 잘못했어요 내가 봤을때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사는게 쉽지 않다라는거지 애가 붙잡아져도 뭘 자성공이 붙잡아져도 지금 황태지 애가 오늘 크고 나면 그건 또 그때가면 또 틀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제그라보는 아니라고 봐요 제그라보는 사지마라 산다고 뭐 여론때문에 살아볼걸 산다고 해도 또다시 그런 일은 또 벌어진다라는거고 예를 들어서 둘 다 내가 보기에는 불이에요 첫째 둘 다 이렇게 약하지 않아요 자기 의사표현이 확실하게 자기걸 얘기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해본다는거에요 아예 한쪽이 바보가 돼요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요 부부도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아니면 남자가 바보고 여자가 강하면 원래 강한 사람끼리 못살아요 한쪽이 약간 좀 원래 별나면 한쪽이 약해요 그걸 맞추고 살아요 그냥 이해하고 근데 둘 다 불불이라 내가 그냥 부딪칠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거야 왜 사이가 안좋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합치면 안된다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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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